자, 베론으로 약을 치고 있습니다. 자, 베론으로 약을 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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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ture 오늘 다 쳐야되니까 지금 이제 골탕 다 치고 이 라인한테 다 빙빙빙춤 몇정만 남아요 오늘 쳐야되는데 아침에 바람이 많이 들여가지고 다 데리고 나왔다가 척도 해버리고 약을 왜 아침에 차놔가지고 그걸 타 놓으면 쳐야되고 해갖고 그것도 안치고 그럼 이거 하루종일 치면 한 15만평은 치겠네? 낮에는 햇빛이 나고 하면 못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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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6만평은 장기고 평소는 30리터, 20리터 요 300 요 10리터 10리터 요거는 작아서 빨리 치고 할게 요거는 요거는 가격대 한 얼마 정도 가라 요거는 요거는 단종들이 안 나오는데 요거는 처음 살 때 기체만 1500만원 기체만 1500만원 요거는 2000만원 요거는 2000만원 요거는 2600만원 요거는 2600만원 요거는 괜찮다 그러면은 들어가놓으면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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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방지 악양양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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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식쪼물을 갖게되지 않네 여기 자리가 많네 이건 에스프라운드 되어가지고 드론으로 그럼 이거 채굴으로 해봐야 한 3000만원 정도 주우면 되네 드론이거 드론은 얼마 안 비싸 근데 이거 배터리가 비슷한게, 배터리가 배터리가 합동을 돌리려면 이런거는 밟통을 갖고 다녀도 이런거는 10개는 지동을 갖고 다녀야해요 더 큰거 같은거는 4개 정도만, 5개 정도만 밟통을 다 돌리는거에요 그런거는 장암을 충전하는거에요 그런데 배터리 가격이 30미터짜리 큰거는 배터리가 1도 훨씬 많아요 배터리는 많이 못쓰 그것도 광대사업을 하면 이제는 무조건 갖다야돼 여기에 한번 참고할라 배터리가 20분밖에 없야돼 아이고 금방 춥이던데 몇초만에 다 춥이더라 금방 그 한달 200평을 기준으로 하니깐 200평하면 한 1분 안걸려 20평으로 하면 35평정도면 기재 아침으로 다 수급해버리거든 금방 많이 떠야 한 8개 정도 약을 이빨에 안담아 연결이 있으니까 연결된 데는 다 담아 앞머리 날리고 있는데 3리터나 5리터씩 담아가지고 자주 날리고 그 날 이빨 이제 정보할 땅에 도망간다 정보가